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연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우리 주무자 중에 뒤에서 10개인트로 이동할 때 뒤에서 10개인트로 이동할 때 동선을 하실 거예요. 뒤에 동선하고요. 그 롱샷 메뉴는 옆으로 해서 동선만 찍었어요. 주세요. 우리 주무자는. 조금만 더 하실까요? 아, 뒤에 거는 뒤로 왔어요. 뒤로 왔어요. 고객님 이동하시는데 3이 넘어가시는데 가게가 되게 묶어놨어요. 3이 넘어가시면서 가게가 되게 묶어놨어요. 뒤로 가실게요. 뒤로 가실게요. 네. 뒤로 가실게요. 뒤로 가실게요. 자, 여기서 번거로우시면 안됩니다. 뒤로 가실게요. 찬색도 해주세요. 뒤로가 가실게요. 뒤로 가실게요. 뒤로. 네. 오빠 대박인데? 아니, 금방에서 볼 수 있는데 아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